혼자 두지마 필요할 때 연락할게 놀러오라고 나랑 꼼냉꼼냉 놀아줘라 심심하대고 막대스탄 하나두고 나눠 먹자 어? 기분 좋은 대굴대굴 골라보들고 오늘은 그냥 날 니가 토닥토닥해 조심해 피카소 & 페르낭도 올리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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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소는 하루아침 대신할 때 이런 정신은 밟자 나갔다네 내가 맨정신이 니가 없잖아 어서 나를 놀아줘야 해 1,2,3,4 그려볼래 다 내가 원하는대로 손을 쫙 펴주면 돼 그냥 꽃반지를 딱 그려넣을래 내가 좋아하는 거 전부 때려넣을래 오늘 결혼식도 해볼래 심심하니까 우리 둘이 서로 좀 되는 거니까 진지한 건 아냐 우린 예술가니까 니가 놀러와서 그래 다 좋으니까 오늘은 그냥 날 니가 토닥토닥해 조심해 내가 나쁜 녀 피카소 & 페르낭도 올리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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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